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꽃을 뒤덮은 눈에 사람도 동물도 모두 신이 났습니다. 커다란 흰곰은 눈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눈 위를 뒹구는데요. 사람들도 눈싸움을 하느라 연염이 없습니다. 하지만 위험에 빠진 강아지도 있습니다. 꽁꽁원 호수를 뛰놀다가 물에 빠진 모양인데요. 다행히 소방관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. 다행히 소방관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